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정유미입니다 제가 지금 마리클레르와 함께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선택해야 되는 거 맞죠? 평생 탄산 안 먹기 라면 먹겠다는 거지 하프하프 반반 할 수 있는 거요 혼자 북백하기 안 가봤는데 혼자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놀이공원은 다 같이 막 와 이렇게 해야 좋을 거 같아요 막 재밌고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너무 너무 이렇게 어려워 위로와 격려 뒤에 냉정한 피드백 겨울에 여름 날아가서 여름 옷 입기 음소거 테디베어 정말 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그냥 저는 얼쑤 갑니다 둘 다 별른데 감정의 보조가 없는 따뜻한 영화 회에 케첩 찍어먹고 웃음이 나는데 참을 수 없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NG 많이 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늘 막스마라와 함께한 마리클레르 커버 촬영을 예쁘게 찍었는데요 마리클레르 11월호에서 만날게요 또 만날게요 먹기 $09.com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